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equality, equality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또 호환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이전에 unequal 그리고 inequitable 해서 반대말을 먼저 지난번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반대말도 확실히 다져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equality, 이것은 equal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등이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이 하나가 있는데 담을 넘어서 어떤 운동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발 받침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30cm짜리 발받침대를 줍니다.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쉽게 혹은 발받침대 없이도 담을 넘어볼 수 있고요. 키가 작은 분은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equality입니다.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equity라는 것은 형평성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은 굳이 발받침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60cm를 줘야 됩니다. 중간 정도는 30cm, 10cm 줘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러한 개념이 equity입니다. 즉 그 사람의 각자 처한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조치를 해준다. 이러한 뜻이 equity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이 두 단어를 다져 보시겠습니다. equality aims to promote fairness. equality라는 것은 aims to, 투 다음을 목표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공정함, fairness를 권장,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동일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는 내용이죠. 반면 equity aims to give everyone what they need to be successful. equity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람의 상황, 형평에 맞게끔 적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기본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We fought for equality in the face of widespread racism. In the face of am, of we are,을 접해서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즐겁지 못한 것을 접한다라는 내용이죠. 널리 퍼진 인종차별주의를 접해서 우리는 fight for, for the am을 위해서 싸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동등함, 평등을 위해서 싸운다. racism, 인종차별주의가 널리 퍼진 가운데 백인과 흑인, 다른 유색인 정도 포함해서요.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되죠. We mean protesting for equality, parade in the background. protest for, for e-ar을 위해서 시위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평등함을 위해서 시위를 벌이는 여성들이 배경에서 parade를 벌인다. 여기서 parade라는 건 예를 들어 시가 행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시위가 펼쳐지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평등을 외치는 여성들이 배경, 즉 배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요 무대라든가 다른 행사가 앞에 나와 있고 뒷배경, 뒤에 확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시가 행진하면서 아마 외치겠죠. 평등을 외치고 또 평등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내용입니다. We should deliver on the promise of educational equity for all students. 우리는 deliver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on까지 있고요. The promise입니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얘기죠. 약속을 실행해야 된다. 무엇의 약속입니까? 교육의 형평성이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주어지는 도움의 정도, 강도 등등이 다르다. 그렇지만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다. 이러한 내용이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형평을 또는 평등이라고 해도 됩니다. 국어적으로는. 하지만 그러한 내용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형평성 또는 평등을, 평등의 약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슈드니까 행해야 된다. 참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support artists who use their art to achieve social equity and help reduce discrimination. 나는 예술가들을 지지합니다. 어떤 예술가입니까? 그들의 예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요. 뭐하기 위해서? 사회의 형평성을 성취한다. 이 어치입을 하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노력하고 굉장히 힘들게 애써서 작업한다. 그리고 이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의 형평성을, 사회 평등이라고 해도 됐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help, 도와주는 거죠. reduce, 줄입니다. 차별을 줄인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사용하는 예술인들을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퀄티 그리고 이퀄티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unequal 그리고 inequitable 다소 혼란이 되셨다면 오늘 내용과 함께 보시면 아마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듀얼, 더블, 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